1. 손정은의 출연 셋째 임신을 공개했다. 쿨의 전 멤버 유리가 MBC 라디오스타의 출연 셋째 임신을 공개했다. 유리는 23일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임신 6개월째 배부른 몸으로 방송에 출연. 디라인을 뽐낸다. 유리는 6살 연하프로골퍼 남편 사재석과 함께 녹화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2. 손정은 아나운서가 22일 열린 MBC 아나운서 방송 및 업무 거부 기자회견에서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이 각종 방송 출연을 방해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3. 손 아나운서를 비롯한 27명의 아나운서는 이날 이런 일은 지난 5년간 많은 아나운서들이 겪었던 잔혹한 사실이라며 신국장 사퇴와 MBC 정상화를 촉구했다. 4. 김민규는 22일 자신의 SNS 트위터에 세상을 떠난 최진 아시아브리치 컨텐츠 대표를 주모했다. 5. 김씨는 최진 대표님은 늘 지지자이고 동반자이고 큰형님이셨습니다라며 사랑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5. 최진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7. 김씨는 최진 대표 salud 8. 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